아라한들한테 쓴 건 방편이고 우리가 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본래법이다. 그 본래법을 어떻게 닦아야 되냐? 세상을 떠나고 싶은 마음만으로는 못 닦는다. 그 사람들이 얻은 반야는요. 대승 입장에서는 출리심으로 닦는 반야는 반야로도 안 봅니다. 반야는 반야인데 사실은 이것도 일종의 반야바라밀인데 안 보고 대승에서 반야바라밀하면 여러분 외워두셔야 돼요. 무조건 뭐예요? 무조건 벗공. 보리심과 연결된, 보리심을 각성하는 벗공 반야바라밀이에요. 벗공 반야. 마음법이 공안주라는 반야가 아니면 어떻게 세간에서 살아남습니까? 세간을 어떻게 혐오하지 않고 세간의 리더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현상계를 혐오하는 게 아니라 현상의 실체가 본래 공성이고 본래 청정하고 본래 진여다라고 하는 불생불멸하다는 반야신경의 그 핵심 주장을 온몸으로 체득한 걸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야바라밀. 그래서 반야바라밀은요. 학당에 오셔서 저희 복공 설명해 드리죠. 저희는 아공도 법제에서 써요. 아공도 출리심으로 닦는 아공이 아니라 뭐예요? 반야바라밀의 한 단계로서 아공을 제시해 드립니다. 아공의 진리도 다 잔명해요. 이거를 출리심으로 여러분이 닦으시면 아라한이 되어버리는데 보리심으로 닦으시기 때문에 이 아공 반야도 다 보살되는데 도움을 주고 끝납니다. 이해되시죠? 이걸 진짜 출리심으로 닦아버리면요. 참나는 상나가정, 에고는 무상고 무화 여기서 끝나요. 무상고 무화를 떠날 생각만 합니다. 무상고 무화, 이 더러운 것들 나랑 접촉이 안 되게 하자. 그럼 조그만한 고민도요. 무상한 거 고민을 왜 합니까? 무상하니까 버려요. 괴로우니까 버려요. 가족도 괴로우니까 버려요. 내 것이 아니니까 버려요. 무상하니까 버려요. 다 버리고 나면 숲에서 홀로 청정하게 깨어있을 뿐입니다. 그 상태로 살다 가시면 이 세상과 영이별이다 하는 고사상이 소승사상이죠. 근데 저희는 거기서 닦는 아공 그대로 닦으시라고요. 단 출리심으로 닦지 말고 뭐로요? 보리심으로 닦으시라고. 지금도 이 티벳불교나 봐도요. 출리심, 보리심이 이렇게 말을 해놓고 막 섞여 있어요. 티벳보살도 공부하러 들어가면 출리심부터 가르칩니다. 떠나라고. 세상은 탐진치, 더러운 세상이니까 떠날 생각부터 일으키라고 그래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대승에서 왜 출리심을 강조하냐. 아마 저희처럼 세속을 떠나서 현상계를 떠나서 참나를 만나라고 방편으로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승에서 쓰는 거랑은 다른 맛으로 법제에서 쓰신다고 봅니다만 근데 이게 배우는 사람들은 헷갈리실 거예요. 출리심을 강조해버리면 이게 어디를 향한 수행인지 또 헷갈려요.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정리해드려요. 출리심은 우리가 몰라 괜찮아 하는 정도 이상의 출리심을 가지시마. 지금 몰라 괜찮아도 일종의 출리심이죠. 세속 모르겠어. 뭐 가족 모르겠어. 돈, 내 스펙 다 몰라 하고 잠깐이라도 현상계를 초월하기 위해서 현상계를 내려놓고 벗어나는 마음 그런 방편으로 출리심을 강조하는 건 맞지만 출리심에 너무 집착해버리면 보리심을 못 닦아요. 세상 떠날 생각만 하니까 세상 안에서 어떻게 보리심을 펼칠, 양심을 펼칠 생각을 합니까? 육바람을 자랄 생각을 왜 하겠어요? 떠나버리면 그만인데 혹시 어떤 승려분들이 강의하실 때 출리심만 강조하고 끝내버린다. 드승 강의를 하시는데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분들도 좀 헷갈리시는 것 같거나 방편을 좀 과하게 쓰셨거나 양념을 너무 과하게 치다가 본 맛을 잃어버린 경우고 벗공반야가 진짜입니다. 벗공반야는요. 마음법은 참나의 작용이니 불변하는 독자적 실체가 없다. 일체가 참나의 작용이니 본체가 뭐예요? 참나요. 내 참나의 나툼이니까 나터진 것 또한 다 참나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마음법이 불생불멸이니 그대로 마음법 또한 진여요. 열반이다. 이게 저희 이제 벗공정리죠. 이 벗공반야바람일이 왜 그렇게 귀해서 반야신경에서 선포했느냐 금강경에서도 이 얘기만 하느냐 금강경 핵심가래지 그것이 뭡니까? 일체 형상이 형상이 아닌 줄 알면 열애를 본다. 일체 형상이 형상이 아닌 줄 알면 열애를 바로 볼 수 있다. 그 소리가 뭐냐 이 펜이 펜이 아닌 줄 알면 바로 부처를 만날 수 있다. 같은 소리입니다. 그게 선불교에서 금강경 좋아하는 반야신경. 벗공반야 어쩌는 거거든요. 화두선도 선불교도 다 반야경도 그래서 대승의 시작은 반야바람일이다.